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셔틀컴 여러분 혹시 그 용어 중에서 디아스포라라는 용어 혹시 아세요?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대표적인 디아스포라가 있다면 이스라엘 옛날에 유대인들이 자신의 땅 이스라엘을 떠나서 전 세계를 돌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왔잖아요 그 떠났던 이스라엘을 떠나 했던 그들의 모습들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에 또 우리 한반도를 떠나가지고 만주, 미주, 일본 등으로 떠나 했던 자신의 어떤 고향과 자신의 어떤 본거지를 떠나 했던 그 상황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불편했겠죠? 낯설었겠죠? 차별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내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 디아스포라의 정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디아스포라는 어떤 정치적, 사회적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매일 아침마다 끊임없이 디아스포라를 한대요 어제와 다른 이제까지 자신의 삶에 안주하고 있는 내 자신을 깨려고 하는 모습들 거기서 나는 성장할 것이고 거기서 나는 발전할 것이고 거기서 나는 변화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삶 자체를 디아스포라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와닿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내 일상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 스스로에 대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 삶의 디아스포라 여러분 지금 한번 적용해봅시다 이 강의 하나 듣기 너무 힘들잖아요 이제까지 그랬잖아요 자 이제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디아스포라 공부법 시작해보도록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고려는요 이렇게 호족의 시대를 거치면서 성종시대를 거치면서 문벌시대 이제 안정화되는 모습으로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호족 호족 이 호족들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문벌화되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게 지금 자리를 잡는 거예요 빵빵한 가문 금수저 집안 뭐 이런 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종 호족들을 성장시켜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게 호족과 풍수질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선종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선종 누구나 다 왕이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 과정 속에서 뭔가들 개혁적인 모습이 보였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그들이 그들이 기득권이 된 거야 그들이 기득권이 된 거야 이게 개혁을 외쳤지만 그래서 성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디아스포라를 하지 않는 거지 안주해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그들은 기득권이 된 거예요 자 이 기득권이 되면서 이제는 누구나 왕이 될 수 있어 보다는 나만 왕이 될 수 있어 나만 하는 거야 이런 쪽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겠습니까 좀 더 있어 보이는 거 산속에 들어가서 참선하면서 그냥 있는 것보다는 뭔가 좀 화려하고 번쩍벌쩍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있어 보이잖아요 원래 이렇게 불교는 그런 게 아닌데 그 불교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결국 이 선종보다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종 쪽에 뭔가 내가 아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지식의 향연이라고 할까 뭐 어떤 그 교종 쪽이 좀 더 유행을 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초창기에는요 고려 고구려 이름만 딱 들어도 아 고구려 계승은지 북진정책 태조 왕관의 북진정책 이런 모습들이 보였지만 이제 기득권이 됐으니까 굳이 굳이 누구랑 충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고구려 계승보다는 신라 계승 쪽에 좀 더 가까운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 시간이 흘러가면서 읽기 더 나네 저도 늘 항상 그래요 제가 지금 이 모습에 있다면 혹시 내가 이 모습으로 이미 바뀌어진 것은 아닐지를 저는 늘 둘러봅니다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게 그냥 외워진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같아요 나는 혹시 이곳에 있는지 이곳에 있는지 저는 어쨌든 이곳보다는 이곳에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어쩌고네요 이런 어떤 변화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문벌 호족 시대에서 문벌 시대를 넘어간 어떤 그런 배경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문벌의 어떤 이 시대에 이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 있다고요 특권 자 그 특권이 뭐냐면 자 보세요 자 먼저 정치적으로 보면 뭐가 있냐면 음서제라는 게 있습니다 어찌 본다면 이 음서제는 뭐 골품제의 골품제 고대 골품제의 어떤 그 유사한 어떤 폐쇄적 신분제도의 어떤 그 모습에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은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음자가 뭐냐면 왜 그 조상의 음덕을 받아 음 조상의 어떤 그 영향을 받아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조상의 영향을 받아서 오포이상 그 집안에는요 과거 시험을 보지 않도록 광종대 과거가 처음 도입됐잖아요 이제는 과거 시험을 통해가지고 관직에 올라가야 되는데 과거 시험 보지 않고도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크으 여러분들 요즘 20대 청춘분들 굉장히 예민합니다 공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빠가 고위 공무원이야 그런데 그 아들은 고위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공무원이 그냥 시험 보지 않고 합격했어 이거 이거 거의 정권 교체 수준까지 갑니다 이렇게 되면요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그죠 그런데 이게 이 당시 가능했던 고위 공무원 자제들은 시험 보지 않고도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 물론 골품제보다는 그래도 좀 덜합니다 이 고려사회가 골품제는 그냥 무조건 경주 김씨 그들이 다 높은 고위가 다 그들이 가져갔잖아요 그것보다는 좀 더 완화됐지만 과거제라는 게 있으니까 여전히 이런 어떤 모습들은 남아있더라 라는 것이에요 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뭐냐면 또 여기 보세요 공음전이라고 있죠 음전 이것도 조상의 음덕 토지예요 조상의 음덕을 받아가지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5품 이상 5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의 자제로 태어나면 고음전을 받습니다 내가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얘가 열심히 일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아빠가 고위 공무원이래 어? 태어났더니 어? 나 고위 공무원의 금수저 아들이야 어? 그러면 이제 고음전을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먹고 살게 5품 이상의 집안에 태어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 이게 이제 고려시대의 어떻게 보면은 그 귀족적 성격이 아니겠느냐라고 바라보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물론 문벌이 모두 5품 이상은 아닙니다 5품 이상 아니어도 문벌은 그냥 문벌이에요 예 근데 어쨌건 그 조건 자체가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문벌이라면 이 정도의 특권들은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거 말씀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를 보면요 예 끼리끼리 여론하는 거 자기들끼리 심지어는 근치논까지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이건요 근치논을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예 우리의 시선 속에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근치논이야 이 당시에는 또 이런 것들이 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관료적인 성격 관료적 성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 것이지 그 대가로 월급을 받는 것이지 이런 어떤 성격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과거시험 봐가지고 관직에 나가는 거예요 광종 때 쌍기의 건의에 의해서 이게 처음 시행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시험을 봐가지고 관직에 나간 관리들 그 관리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으니까 그 일을 한 대가로 받는 토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전시과 이건 내가 설명드렸죠 과 그 품에 따라가지고 전지와 시지를 받는 제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대 토지 제도는 정전과 민전을 제외한 모든 토지 제도의 이름 관료전 녹음 역분전 전시과 과전법 모두 모두 수조권을 준 것이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이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아셨죠 자 요런 것들이 지금 혼재에 있는 혼재에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어쨌건 간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들끼리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다 보면 그 사회는 당연히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떤 문제들이 생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이 문벌 이 시대 속에서 이제 권력이 한 곳으로만 집중이 되니까 욕심들이 생기는 거야 내가 한번 왕이 되어볼까 나의 얼굴을 한번 보시오 누가 왕이 될 쌍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왕이 될 쌍인가 그 왕이 될 쌍인가를 꿈꿨던 사람들이 있으니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자겸 이라는 인물이에요 자 이 이자겸은요 보세요 인종 왕이죠 인종의 인종의 장인이에요 장인이에요 인종의 장인 그리고 인종의 외할아버지에요 외할아버지에요 그랬을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인종은 도대체 누구랑 결혼한 거지 자 이자겸이 외할아버지인데 이자겸이 장인이야 그럼 인종은 누구랑 결혼한 거야 이모 맞습니다 이모랑 결혼한 거예요 이모랑 여러분 이모를 한번 더 올려보세요 남학생들 남자 수업생들 이모 또 올려보세요 이모가 결혼하는 거예요 하하하하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장 씨는 이런 모습 그런데 어쩔건 간에 이게 근친혼이라는 거죠 이자겸 같은 경우에는 권력이 어마어마하겠죠 왕의 외할아버지에다가 왕의 장인까지도 되니까 그 권력이 엄청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친혼 폐쇄적 통원권을 통해가지고 권력을 계속해서 직접 하다 보니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뭐 하면 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면서 결국 이자겸의 난 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척준경과 함께 난을 일으켰는데 척준경이 이제 배신을 때리면서 결국 이자겸의 난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걸 보면서 이제 호족사회에서 문벌사회로 넘어왔는데 이 문벌사회의 어떤 모순들이 쌓이게 되면서 이제 흔들거리고 있구나 라는 걸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갖고 놓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대요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사냥법이 있는데 어떻게 사냥을 하냐면 이 나무에다가 쌀을 좀 담아놓고 그 자루 아주 작은 그 입구가 굉장히 좁은 그런 쌀자루를 이렇게 담아놓은데요 그러면 원숭이들이 이제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그 쌀자루를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그 입구가 굉장히 좁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꼭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딱 집어넣은 다음에 쌀을 쥐을 거 아니에요 딱 쥐고 빼면 이게 주먹이 쥐다 보니까 안 빼지는 거야 그럼 원숭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소리 꽉꽉 지른대요 그럼 꽉꽉 지르는 소리 듣고 사람들이 오는 거야 그러면 원숭이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빨리 놔야지 그 손에 쥔 쌀을 놔야지 그리고 힘들게 빼가지고 도망가야지 그런데 원숭이가 이 쌀을 놓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냥 이걸 쥐고 계속 흔들다가 결국 사람에게 잡혀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뭔가 잘 나가고 있을 때 뭔가 이렇게 딱 쥐고 있을 때 어느 순간에 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놓지를 못하면서 결국 나락으로 빠지는 욕심도 마찬가지야 어느 순간에 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나 봐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늘 그 생각을 해요 어느 순간에 놓아야 되는지 일을 좀 이렇게 다 내려놓는 시간은 언제인지 어느 순간 이게 노역이 될 수도 있거든요 늘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끊임없이 저한테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역사는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런 걸 이자겸에 난 이거 외워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사건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욕심 그 욕심이 가져온 결과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자신들 피드백이 될 때 우리는 역사를 공부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이자겸에는 실패를 받았지만 여전히 이 개경을 중심으로 한 그 문벌들 문벌들은요 음사, 공음, 폐쇄적 통화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계속해서 손에 쥐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거야 손에 쥐지 못한 사람들은 뭐야 왜 다 쟤네들이 다 해먹는 거야 불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개경 그 밖에 있는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니 그게 바로 묘청 묘청을 중심으로 한 석영파들 석영파들 이 석영파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바로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종 때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석영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묘청이나 정지상 묘청은 승려야 승려 승려인데 이 석영의 풍수질이 이제 개경의 기능은 새했다 새로운 기운이 석영의 평양에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평양의 대동강이 이러잖아 그 대동강에 뭐야 용이 지나가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오 뭐야 용인가 봐 진짜 뭔가 어떤 상서로운 기운이 대동강 석영 평양에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나중에 그 조작이었어요 이 석영 세력들이 대동강 밑에다가 기름주머니를 담가 놓은 거야 그 기름주머니가 풀리게 되면서 그 기름이 뚝 뜰 거 아니에요 그 물 위에 뚝 뜨는데 햇빛이 비치면서 왜 여러분들 기름이 물 위에 비치면 색깔이 굉장히 여러 색깔이 비치잖아요 마치 그 비닐이 용의 모습처럼 흘러가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을 착각해 만든 거야 근데 또 대박인 게 이건 조작인 것 같아 라고 해서 누군가 그 대동강 물로 잠수를 해가지고 그 기름주머니를 찾아내요 이 당시도 사람들이 뭐 우리 때나 일때나 다 비슷한 것 같아 그죠 어쨌건 그런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건 이 석영 천도운동 불교 승려니까 불교와 풍수지리설을 이용해가지고 나왔는데요 고구려 계승의식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영 석영은 어디예요 고구려 장수왕 때 고구려 도읍이잖아요 평양 그죠 고구려 계승의식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자주적입니다 그리고 당시 금나라 당시 이게 왜 배경이 뭐였냐면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사대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야 고려 우리 금나라한테 너희들이 섬겨야 되겠어 조국 받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직권 세력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굳이 싸워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집권 세력들은 그냥 그래 그냥 그래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자 뭐 이런 어떤 생각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석영 세력들은 고구려 계승의식이 그죠 다르잖아 금 정벌 을 주장하고 있더라 라고 합니다 금국 정벌 금을 공격하자 뭐 이런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 자 이런 어떤 석영파를 진압한 세력이 누구냐면 당연히 개경 세력들이죠 그 선두에 섰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김부식입니다 김부식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라 할 수 있는 삼국사기를 저술했던 그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 김부식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석영 세력들을 진압하게 됩니다 김부식은 유학자라고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보이는 것만 쓴다 보이지 않는 것 기적적인 것 이거 쓰지 않는다 단고는 그래서 빠진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유학세력들 자 여기는요 당연히 신라 개승의식 뭐 김씨 경주 김씨입니다 김부식도요 그래서 신라 개승의식적인 어떤 모습이 있었고요 금에 사대하는 모습들 금에 사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개념파의 공격에 의해서 묘측의 서경천도 운동 역시 실패합니다 근데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이렇게 개경세력들이 자신들의 권력들을 꼭 쥐고 손에 꼭 쥐고 이걸 놓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 세력들은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순적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역사학자 신채호라는 인물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 신채호의 그 저서 중에서 조선사 연구초라고 있어요 이 조선사 연구초에 뭐라고 썼냐면 신채호가 봤을 때 왜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되었을까 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까 그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 조선시대 때 그 문약한 유학자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 조선시대 이 500년을 이끌었던 문약한 유학의 출발은 또 언제냐 또 거슬러 올라가 보니 바로 이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에서 이 문약한 유학파들이 승리하게 되면서 이 활발했던 진취적이고 개혁적이었던 이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우리는 결국 이때부터 문약한 유학의 시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조선을 거치면서 이렇게 일제강점기로 오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낸다고요 그래서 이 신채호는 이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을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있었던 그 시점 일제강점기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니까 한 천년이 걸려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조선역사 1천년의 제1대사건 조선역사 1천년의 제1대사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더라 라는 것이죠 기억해 두시고요 계속해서 모순은 쌓이는 거야 개경세력들이 이렇게 권력을 장악하니까 계속해서 모순은 쌓일 수밖에 없는 거야 모순이 쌓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완전히 그냥 안하무인격이 돼요 이 김부식의 아들이 누구냐면 김돈중이야 아버지가 이렇게 어찌건간 반란군을 진압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빵빵하게 잘나가겠어요 그죠 그의 아들이 기고만장해진 거야 자식들이 조심해야 돼 아버지 잘났다고 거기에 힘 빡빡 주고 말이지 김돈중 김돈중이 당시 무관이었던 무관이었던 군인이죠 군인 이 정중부 이 정중부가 또 수염을 그렇게 귀하게 잘 길렀나봐요 굉장히 그 정중부의 수염이 멋있었나봐 그런데 김돈중이 수염이 멋있네요 좀 가져받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더니 갑자기 촛불을 가져와가지고요 그 수염을 피워보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정중부가 정말 열이 받을대로 받았죠 김부시한테 항의한 거야 아들 내민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 강아내줄 거냐 라고 하는데 김부시가 왕 이렇게 압박해가지고 흐지부지 넘어가는 과정 속에 정중부 되게 열받는 거예요 이런 어떤 분위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을 데리고 왕을 데리고 수바퀴 수바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씨름 비슷한 건데 손으로 하는 톡톡톡톡 뭐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소응이라고 하는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노인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노인 장군이 이제 수바퀴을 하다 보니까 힘이 딸일 거 아니야 젊은 장수한테 그래서 굉장히 이송이 좀 이제 몰려요 몰리자 아주 젊은 역시 이것도 문관이야 문관 문관 한 외가 이송 야 너 그거밖에 못해 한참 높은 그러니까 얼마나 이 무신들 군인들을 무시한 거야 한참 서유상도 높아요 뺨을 때려요 이거밖에 못해 하고 뺨을 때리는 거야 이쯤 되면 이제 막 가자는 거죠 네 이쯤 되면 거의 막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손에 쥐고 있는 그놈의 권력이 뭔데 그 알량한 권력 이 권력 흔들면서 자신들이 기고만장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제 선을 넘은 거예요 그죠 결국은 이런 기득권 세력들의 그 갖고 있는 어떤 그 권력 놓지 않으려는 듯 그 권력 그 권력이 일순간에 와르르르르르르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역시 그 권력이 이 권력이 일순간에 성지 않으려는 두 권력이 번째 권력이